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 하는데요. 이거를 시킨 놈도 황당한 놈이고 이거 받아먹은 놈도 황당한 놈인데 이거 김건희야 누구야? 이거를 유튜브를 갖다 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유튜브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가? 유튜브 경영을 잘했다고? 유튜브에서 보수 치매노인들 수원금을 많이 털어 먹었지.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재명 개구리 뒤지기 전 민영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사가 이 인사인데 아니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 하는 데야 방송광고 하는데 여기에 민영삼이가 방송광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를 시킨 놈도 황당한 놈이고 이거 받아먹은 놈도 황당한 놈인데 이거 김건희야 누구야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방송광고 문제가 물량이 떨어져서 난리 그런 난리 이거를 유튜브를 갖다 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게? 뭘 무슨 유튜브 출연해서 무슨 막말을 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바코는 한마디로 방송 경영에 정상화를 해줘야 되는데 방송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자잖아. 유튜브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가? 유튜브 경영을 잘했다고? 유튜브에서 보수 치매노인들 수원금을 많이 털어 먹었지. 야 근데 민영삼 시내가 너무 좀 실망을 했어요. 이거를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되죠 당신이. 이 구도를 알아? 이 방송광고 구도를? 본인이 코바코 사장한다 해서 본인이 딱 지시하면 다 따라줍니까? 그쪽 조직이? 아 나같이 생각하지? 아유 저 병신 윤석열 사냥하더니 한자리 먹었네. 인생이 그렇게 섭니까? 인생이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나하고 보수해서 오래 했던 사람들은 한자리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자리 못한 게 훨씬 날 거야. 한자리 한 사람들은 다 인생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코바코 이런 데는 정당 인사가 하면 안 되지. 지금 정당을 기웃기웃거리고 공천 신청하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그냥 해먹을 거. 지인간들 챙기고 이것밖에 없다는 게 다들 아는거죠. 전국노동조합 코바코 지부. 그런 제대로 경영을 해 본 적도 없으며 미디어가 할 적도. 뭐 맞는 얘기지 뭐. 맞는 얘기지.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러면? 이명박 때도 민영산보다는 좀 낫지만 이혼창 씨를 코바코 사장님 안 쳤는데.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노조 때려 죽이겠다 온갖 말하고 내가 코바코만 가면은 우리 보수 언론사 내가 광고 다 챙겨주겠다. 딱 들어가자마자 노조들하고 술 마시면서. 왜? 약점이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 월급 다 올려주고 다 해줄게. 조용히만 있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혼창 씨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때 MB 때 뭐 나한테 인터넷이 뭐든 코바코만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민영산보? 민영산보? 들어가자마자 아마 이제 노조하고 술 먹고 아마 전화기 다 걸릴 겁니다. 이제 민영산보가 광고 챙겨주겠지? 전화해봐. 전화 받나 안 받나. 딱 보면 알아 이거. 견적 나오는데 전화 안 받을 거예요.